안녕하세요 대구점집 청구사 혜원입니다 이번 시간에 용띠분들 양력으로 10월, 11월 월 변호세를 알아보세요 근데 제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띠를 얘기해 주시면 10월달이 그다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선생님이 지금 짚어주시면 지금 이제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뭔가가 움직임이 급하게 서둘리지 마라 자칫 잘못하면 사기수에도 들려줄 수도 있고 사기라는 게 꼭 등쳐먹어서가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사를 한다든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안 좋은 데를 움직이게 되고 이동이나 뭔가 새로운 거를 하실 때는 조금 조심성 있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급하게 가는 이거다 싶으면 급하게 가는 급성향도 있거든요 한번 체크하면 좋은데? 다른 거는 생각을 때 이럴까 저럴까 하면서 또 있잖아요 안 좋으려고 하면 갑자기 어떤 거를 진행을 하는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조금만 유의하신다면 또 괜찮습니다 괜찮고 11월달로 그래도 또 접어들면서는 또 괜찮아요 이분들도 근데 이제 건강을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에 좀 신경 쓰시고 뭐 내가 지금 뭐 이렇게 해갖고 간다든가 또 11월나 이렇게 접어들면서는 여태까지 연애운이 좀 안좋아졌던 분들 있죠 연애운도 좋다고 들어오는데 지금 연애운도 조금 좋고 또 혼자 솔로이신 분들은 또 뭐 어떤 이성을 만난다든가 이런 것도 좀 괜찮은 쪽으로 들어와요 아마 지금 용띠분들은 뭐 삼자락해도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는 환경 속에서 아마 지내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뭐 조상의 바람도 있었을 거고 신의 바람도 있었을 거고 내 환경 때문에 주위 사람들 때문에 안좋았던 이런 기억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마 계셨을 건데 그런 것도 이제 하나하나 해결돼가면서 11월달 이때는 뭔가가 새로운 도약을 해서 내년에 용해에 막 발부둥 치고 하늘로 올라갈 준비를 아마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용띠분들 내년에 청룡회를 맞아서 또 날삼재라고 삼재 업도 있기 때문에 삼재 좀 잘 풀고 또 9세에 걸리신 분들 삼재 용띠분들 이런 것들 잘 풀어서 이렇게 간다면 아마 내년에는 아마 귀인이 나타나서 좋은 쪽으로 아마 인도를 해주지 않을까 또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